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, 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월평균 215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62만 3천원으로 2015년에 349만원보다 3.8%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임시, 일용직은 146만 9천원으로 2015년에 142만 4천원에 비해 3.1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 상용직과 임시, 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15만 4천원으로 2015년에 206만 6천원보다 4.3% 확대됐습니다. 연도별로 상용직과 임시, 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2012년 188만 5천원, 2013년 192만 2천원, 2014년 199만 1천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